앱을 다운을 못 받으시는건지 좋아좋아 그때가 딱 뭔가 감이 오네요 게임을 잘 다운을 못 받으시는건지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 천리안이나 모뎀같은거 전화선에다가 이렇게 인터넷을 꽂고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.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. 인터넷 굉장히 빠릅니다. 빨리빨리 받으세요. 자, 이제 두 자리 남았습니다. 자, 그냥... 자, 진행... 어? 비밀번호가... 비밀번호가 016, 0126, 0126, 0126, 0126, 내생일, 내생일, 0126. 네이버에서 김재중을 쳐보시면 생일이 나오잖아요. 0126입니다, 여러분들. 0126. 네. 어, 0126이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. 어, 다 들어오셨네요. 레디인 상태에서 가능하대. 빨리 레디... 아, 정비하지 말고 뭐 얼마나 잘하려고 정비를 해. 자, 인여리꾼님 빨리 들어와요, 그냥. 아니, 정비를 왜 해. 그래, 준비 완료. 그래, 레디. 스타트! 과연, 과연... 방해하지마! 자, 안 맞는다, 바보야! 안 돼, 시야가 안 보여. 아이템이 필요해. 내꺼, 내꺼, 내꺼. 아니, 못 먹었어. 인여리꾼. 시야 가리지마. 나 꼴등했어. 아니, 꼴등했어. 2등했어. 나 잘한다, 다들. 그럼 우리 완주한 게 어디야. 와, 잘하는구나. 인정, 인정. 나 6등. 아, 어렵네. 생각보다. 축하해요. 역시 이분이 약간, 그 캐릭터가 되게 좋은 거 보니까, 많이 했네. 피시방에 살았네, 살았어. 예, 좋겠다. 오빠 차 뽑았다. 널 데리러 가. 좋아, 중간은 갔네. 아, 참 어렵네, 이게. 잘하네요. 굿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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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잘했어요. 잘하셨어요. 축하해요. 역시 차가, 이 사람 차가 좋으니까. 저 사람, 슈퍼카톤 사람. 이구역의 미친아이. 이구역의 미친아이님. 좋아요. 차가 좋은 거 보니까, 피시방에서 사는구나. 아주 잘하겠어요. 피시방, 너무 살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, 밥 챙겨 먹으면서,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, 너무 반가웠어요.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지만, 헐, 헐, 유, 들어와, 수르르르, 이렇게 하셨는데, 헐, 헐,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읽을 수가 없으니까. 여러분들, 레디, 지하니, 제이제이예요. 레디, 가세요. 오빠,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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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. 레디, 가세요. 자, 3초 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 안 가시면 저 강태합니다. 오빠, 넘, 사랑해, 이런 거 하지 마시고. 지금 레디를 누르세요. 자, 레디. 지하니, 제이제이님. 레디를 누르셔야 돼요. 강태 들어갑니다. 나 강태 가. 강태. 진짜. 하나, 둘, 셋. 자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어, 강태 갔어요. 미안해. 강태 갔어요. 자, 새로운 분 들어왔네요. 자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자, 이제. 자, 3초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강태 갈게요. 강태 바로 갑니다, 저는. 자, 진짜 못한다. 아, 맞다, 맞다, 저 직진이야. 우회전인데 왜 이걸 모르는 거야.